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지난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고려대장경 인쇄본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네, 저도 그 뉴스 접하고 약간 왜? 뜬금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를테면 고려대장경이라고 하셨지만 이게 해인사의 보건대요.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이잖아요. 그야말로 원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사한 거를 자기네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종권 교수님이 편의책 초판부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한 몇십 년,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내 책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그러길 바라요. 그 정도로 훌륭한 책이라면.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보니까 많은 게 좀 연상과 연관이 되네요. 어떻게 연상이요? 보면 이게 하나의 문화유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잖아요. 그럼요. 고려시대 때 소위 몽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국난극복의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의 소위 예술, 예술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 수준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걸 그 당시에 1400여 년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지고 가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자기네 것이냐 얘기한다는 게 좀 어색하죠. 이게 그러고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들이 우리와 연관된 것들이 두 건이나 있었어요. 구남도고 사도광산. 사도광산과 구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한일관계에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인세분을 등재 추진한다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당성을 여기서 길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일단은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구남도 2015년도에 등재가 됐죠. 그렇죠. 그 당시 기시다 후미오 씨가 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추진했던 사도광산 건도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되자마자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다 기시다 작품이네요. 그리고 지금 고려대장경에서 팔만대장경 목판 인세분 역시도 기시다 총리의 지금 재임 중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당시는 박근혜 정부여서 이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벌어지기 전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당시 보수정부죠. 2015년도 박근혜 정부니까. 그때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정부는 매우 반대했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왜냐하면 군함도가 일본의 근대문화 근대산업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당시에 한반도에서 온 당시 조선반도에서 온 우리 조선인들이 노동을 착취당한 현장이므로 그것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군함도의 일본 측 문화유산 신청서에 보면 그것만 쏙 빠졌던 것이죠. 물론 결과는 등재가 되었지만 유네스코에서는 그 모든 역사를 통째로 기록하는 것을 권고했고 당시 일본 측도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지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가 사도광산 역시도 같은 형식입니다. 사실 광산이 굴 아닙니까? 굴. 사람이 판 굴인데. 일본 측 주장은 애도 시대에 판 굴 구역하고 권역만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고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고 굴을 광산에서 석탄을 채굴했던 그 현장은 마치 이렇게 고무엇을 똑 잘라내듯이 잘라서 이것은 등재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 그러니까 굴을 빌딩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 1층부터 3층까지는 등재하고 4층부터 20층까지는 등재 안 하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네. 진정하시고요. 그러니 당시에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1년 1월 초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주한 일본 대사를 초취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개탄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왜냐? 군함도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착취당했던 것을 기록한다고 해놓고선 그리고 세계 무대에 그렇게 일본이 공약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즉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형태로 사동항산을 등재시키려 하느냐에서 강력히 권고했고 당시에 정의용 외교장관도 우리가 정부 말이긴 했었으나 파리에 직접 가서 상당히 세게 어드리 아줄레라고 하는 사무총장이신데요. 유네스코. 지금도 현직이시고요. 유네스코가 이러한 점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즉 일본이 공약을 지키자는 점 그리고 전체 역사를 통으로 보지 않고 소위 소분해서 하는 꼼수에 대해서 확실히 상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니 만큼 위원국인 그리스, 불가리아, 인도와도 연이어 만나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또 비사 차원에서도 보면 정부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한일 차관회담 때도 그랬고 양자국장회담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미국하고도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중요한 점으로 상기시켰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러한 문화재 유산을 등재하는 일본의 추진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일본의 우익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본의 진주만 공격도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한 자기 방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한일 관계로 넘어오면 위안부 징용공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네 문화유산을 왜곡된 채 등재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사실 기지단은 등 떠밀려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죠. 왜냐하면 진주만은 확실히 자기네들이 공격당한 케이스인데. 진주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생기는 거군요. 그래서 이 경우에 관해서 상당히 미국 주부도 공감을 받았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 유물을 엄청나게 뺏긴 나라죠. 네. 요새 영국과 그리스 차원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캔슬됐다고요. 네. 맞아요. 제 유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파르테논 신전인가요? 네. 신전에 있는 걸 띄워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당국이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 추천후보로 선정한 것이 21년 12월 28일이고요. 이때 자기네들끼리 내부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 저희가 무엇을 감지했냐면 일본이 참 우리의 입장을 신경을 많이 썼다. 즉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자기네들이 사도강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하겠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하면서도 추천한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고요. 즉 사도강산에 유산을 신청할 때 조선반도 노동자가 만들고 착취당한 공간과 구간을 제한구역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선명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게 나오면 일본 정부도 의식은 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고려대장 8만대장경 껑으로 가면요. 일본 측에 의하면 불교 성전 총서라는 이름으로 원나라 때, 송나라 때, 조선시대 때의 불경 인쇄본을 하나의 3종 세트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이 우리나라 것 같이 안 느껴지고 소위 원산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어떤 대한민국 역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는 말 그대로 민족의 정수 가운데 하나인데 그냥 3분의 1의 부분으로 격화되어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의를 빼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즉, 일본 99집단의 욕망이 있고 없고는 떠나서 한국의 대응에 따라 일본의 이러한 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한일 외교의, 한일 외교관계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고려대장경 문제예요. 외교부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 한 번 질문을. 혹시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든지. 없습니다. 외교부 성명이 나왔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외교부는 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 신청서가 이제 공유가 되면, 즉, 세계문화유산 이후에 공유가 되면 그때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좀 너무... 아니, 왜 그때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행정적 대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화유산 등재서에, 신청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명기가 되는지 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글쎄요. 왜 그때 하죠? 일단은 기록을 쌓아넣는 게 중요해서 사도강산을 등재 신청했었을 때도 21년도 초에 저희 외교부에서도 성명을 냈었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를 했었고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유네스코까지 직접 가서 이런저런 불만과 우려사항을 제기했고 문화유산위원회 회원국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고 또 러시아와도 소통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제 기억이 맞다면 사도강산의 등재 추진이 서류미비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안 됐거든요. 불발됐어요? 네, 불발되었고. 그런데 그 서류미비가 추진이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한 것과 같이 일본에 끌려가 우리 징용공들이 고생한 부분, 착취당한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러나 작년 여름에 다시 일본이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사도강산권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좀 더 나눠서 기시다 총리는 왜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추진하는가 그게 일본 우익에 떠밀려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차관에 있었을 때의 상황은 아베 신조 이후에 포스트 아베 이후에 누구든 총리가 되면 두 가지에 대한 일종의 행동 가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선. 네. 하나는 소위 아베파 혹은 아베가 대변하는 소위 우파의 의견은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해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자기네들의 과거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들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갈등이 촉발되면 될수록 일본 우익한테는 그게 공간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존중했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그것에서 좀 왜 그러냐라고 주장했던 기시다 정부,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간극이 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3자 변이의 입장으로 선회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올해 3월에 한일관계가 소위 건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정상화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정상화예요? 아니, 그래서 한일관에는 교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기본으로 나라고 깔아주는데요. 그것이 경제, 문화, 안보, 학술, 시민사회 활동 이런 것들 하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우리 나름대로의 레드라인을 가지고 일본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대할 때 원칙이 역사적인 문제가 우리 실질협력에 피해가 보지 않게 이 이슈를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트레이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일본이 원하는 식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24년도의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사도강산 등재권 그리고 고려대장경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정말 이 정부가 일본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정말 확실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으나 모든 것들을 한일관계의 미래성에 두고 다 이렇게 카펫에 넣어서 쓸어버리듯이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럴 때 여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서 사과만 요구하고 있을 것이냐. 기억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과만 요구하는 대풀이 되는 요구가 아니라 대풀이 되는 왜곡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 대풀이 되는 영역이 국제무대가 확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유네스코에서 사실상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이 된다는 건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어떤 특정 지리적 대표성이거든요. 동시에 우리 인류가 특정 시기에 겪었던 아픔도 통시적으로 기록하자는 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취지인데 자기의 정치적 식견에 맞춰서 의견에 맞춰서 재단하여 게다가 주변국과 연관된 역사를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주변국이 된다면 외교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네스코 유산이 되는 거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세계적 공인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세계적 공인을 받는다라는 걸 단어를 약간만 바꿔보죠. 이른바 정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정사가 되는데 정사에 기록되지 않는 순간에 그건 뭐가 됩니까? 야사가 돼버립니다. 야사가 돼버리면서 역사적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세계적 공중의 체계가 달라지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그 역사 뭐가 중요해? 아픔의 역사, 어둠의 역사, 일본의 근대문화유산, 세계적으로 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경제발전의 기원을 다루는 광산과 산업단지 거기에 어두운 우리의 역사가 가려진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등장,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에 정권을 잡은 이후 유네스코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 좀 봤어요. 네. 어땠는데요? 특히 지난달 박진호 외교장관이 11월 10일부터 11월 사이에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했다고 하고요. 또 동시에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서울에도 몇 번 오고 하는데 저야 보도전에는 보니까요. 사도광산이나 과거사 문제에 관련된 세계 문화유산 등재 이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함도와 사도광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 노동자들의 어떤 가업, 노동이 만약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이 없었다라는 그게 하나의 근거로 악용이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 왜곡이 아니면 이게 뭐가 역사 왜곡입니까? 그게 의도했던 의도지하진 않았던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3자 대위 방식으로 해결된 강제징용공 문제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외교전을 필 때도 아니, 이건 이미 한일 간에 해결된 문제이니만큼 군함도는 일본의 역사만, 사도광산도 일본의 역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기록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역사는 묻히는 것이죠. 자꾸 제가 학교 선생의 입장에서도 보면 외교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015년 6월에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요. 한국을 방문한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우려를 전달했고요. 또 당시 외교차관도 파리에 가서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원국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정부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빼고 박근혜 정부 때의 대일 어떤 외교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로 비교만 해봐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인권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어둡고 나라도 없이 서러웠던 시절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가야만 했던 우리 노동자들, 당시 우리 민초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노동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림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기록에 대한 의지도 없는 이 상황에서 북한 인권, 전쟁상에 침해된 여러 국가 인권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월요일날부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죠.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크게 지금 논란이 됐고 비판이 쏟아졌던 부분이긴 하지만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는데 X4 유치 실패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실패로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정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저 핵심적인 문제는 119대 29가 나왔는데 어떻게 판세 분석을 과정에서 엉터리로 할 수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의 해외 공간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했던 국가적 대사로 밀어붙였던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해외 공간에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본국에 부고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것만 짙게만 해봐도 판세 분석은 대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 사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WTO 사무총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우리 통상교육본부장을 통상교육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의 후보로 내세웠는데 계속 들어오죠. 이거 어렸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인이라고 해서. 사실 다 보여요. 안 됐죠, 그때? 안 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2등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고 2등이 상당히 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게 지금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사퇴시킬 수는 없다라는 스탠스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대외 메시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을 키우지도 않지만 그래도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는 그 느낌 자체였거든요. 동시에 정권적 명운이 걸린 것처럼 하지도 않았고요.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건을 보면서 고생한 해외 공관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설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의 이 판을 아는 분들은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될까 안 될 텐데. 엑스포 어려울 텐데 분위기가 정말 이래? 여기에 물음표시기가. 네. 왜냐하면 저는 언론 보도만 보고 이렇게 정부가 생산하는 메시지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일반 시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거지. 왜 정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마치 정권적 구근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들어서 개아웃팅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외교와 경제 논리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는 건 뭐라고 할 줄 알았지. 저는 외교부와 관련부처 그리고 해외 공관원의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해외 공관의 압박감이 됐을 거다. 특히 해외 공관원들은 국내의 낙관적이거나 매우 극적인 전망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요. 매우 의아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 그대로의 보고도 어렸을 거예요. 국내에서 발신되는 신호가 너무나 어떤 낙관적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환도는 이게 아닌데. 이상한데. 그런데 눈치 보여서 또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못한다.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어떤 정보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아는 팩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총력을 기울여 오래전부터 엑스프를 준비해왔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미안하다 한국 정부. 우리 사우디 지지하기로 했어. 라고 이미 의사를 밝힌 정보도 꽤 수가 되었고요. 이미 그때. 그래서 우리 표를 산정하는 것이 과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아전인수식으로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1대 49 극적인 2차전에서 승리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즉 뭐냐면 결론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시연을 했고. 언론에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을 것이다. 라고 아마 정부나 용산에서는 브리핑을 했을 것이고. 백불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언론은 그걸 받아서 극적인 결과가 나을 거라고 기사를 썼고.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해외 공간에서는 액면 그대로 보고하기가 쉬웠을까. 눈치 보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보고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고요. 그럼 이게 낙관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제 추측이 만약에 내부의 사실이라면. 그럼 이게 우리 외교 안보 내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을 못하거나 팩트를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아니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외교와 안보는 다른 걸 또 말할 아시죠.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전망과 직결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직보는 필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무언가가 다른 요인이 개입이 돼서 보고 라인이 뒤틀려지거나 보고 내용이 왜곡된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죠. 그거는. 특히 외교의 한 부분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찰해야죠. 소위 기망보고거든요. 감찰 용어를 빌렸으면 이건 기망보고가 있었던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소위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 된 것이며. 혹은 대통령실의 보고자들이 외교부나 외교라인에서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스피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말 점검사항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매우 과도하게 정권적 명운을 걸고 부산엑스포라는 프로젝트를 픽업을 해서 직권 초기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과정을 쭉 붙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입력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다시는 보고가 잘못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기망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망보고의 책임자는 외교장관입니까? 안보실장입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없죠. 그것도 소위 검토 대상이 돼야겠죠. 조사 대상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우리의 외교망이 넓어졌어요.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우리 경제망이 넓어졌어요. 조탱완부실장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전에는 대한민국 외교는 소위 북한에만 올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외교차관으로만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23개 국가인데요. pcr 검사만 10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실패한 건 실패한 거고 과도한 대국민 메시지가 있었던 건 있었던 거고 정부가 열심히 한 것은 그대로 크레딧을 주되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내부 보고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용산에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감사원에서 총체적으로 소위 검증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열심히 했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라고 할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오비락 같잖아요. 계속 국정원에서는 인사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국정원만큼 안정된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내부 검증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그 안에는 소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을 통해서 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차장들이 단숨에 날아가야 되는 국정원의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니 공식적인 해외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해외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정원의 역할도 상당히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최고 권력신부가 상황을 냉찰하게 파악을 해서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 그다음에 메시지를 제한적으로 발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히 가르지 않을 경우 이것이 최발단 현장에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잘못된 것으로 역활류되는가. 어쩌면 이걸 보여준 사례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 탓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탁현민 씨가 어디 나와서 직권 8년 체라고 했는데 차라리 우리 문재인 정부 탓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1년 반의 시간은 공백의 시간이었습니까? 외교적 성과에 있었겠죠. 그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성과 그 미약한 성과를 내놓고 상처를 보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는 냉철한 내부 검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 사람들이 늘 주장하듯 외교야말로 여야가 없는 것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교망이라고 하는 인프라이고 보고를 정말 진솔하게 할 수 있는 내부 조직 문화일 텐데 이게 눌려져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시스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어떤 화풀이 차원의 책임 규명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맞습니다. 즉 외교가 허용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되지만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권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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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